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대전지검 형사사부 김태훈 부장검사는 아태협 회장과 주요 간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